저희 절탄이 오늘 맨지노선으로 함께 온 이곳은 골든홀! 아카데리! 자 맨지노선 오늘 절탄! 골프 도전합니다! 이제 비거리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심프로님이 말씀하신 임팩트 타이밍이네요! 그래서 준비하려고요! 이게 루키루키인 비거리 플렉스2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면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! 이게 어프로치형 아이언용 드라이브형입니다! 자 그러면 이제 아이언을 한 번 잡아보고 이렇게 스윙을 그려내시는 분들한테 더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!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소리! B거리 플렉스2 함께 해봤습니다. 이걸 연습하면 유용하겠네요 진짜로